자 제가 인테리어 하는 지금 이 식당 내부 에요 내부에서 새총을 쏘면 상당히 위험하죠 보면 다 이렇게 샷시로 되어 있고 유리도 많아요 하지만은 이 광고 회수함 덕분에 샷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까요? 광고 회수함 덕분에 샷을 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줄을 좀 약한 거로다 매 놨더니 끊어졌네요. 자 오늘 샷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